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엄마 우리 깍두기 담가 먹자 알았어 깍두기? 어 집에 김치 있잖아 우리 저 밖에도 뭐? 집에 김치 있잖아 김치하고 깍두기가 같나? 깍두기가 더 맛있지? 어디 가는데요? 나 무 뽑으러 간다 무거울래 안됐어 이 많은 무거울래 할머니 밭에 꽃이면 왔어 뽑을 거다잉 많이 크다 쉽게 뽑히네 작은 건 작고 이 큰 건 크고 한 동안 치에 똑같이 심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여기 달고 징겼던 거 이런 거 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언제 심었는데? 8월 15일날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잔잔한데 이게 좀 크네 마지막 아이고 농사 잘 잤다 잘 잤다 아이고 농사 배틀 그치였다 이래죠 깍두기 한번 하고 해볼게 위치를 해볼까 해안 단 otro 크게 어머니, 무는 왜 묻는데? 겨울에 끌잡아 내 먹었더라. 컬 때 먹어봐봐, 맛있게. 옛날에 우리 컬 때 간식이 있었나? 이거 내가 이제 맨날에 닦았습니다. 그래도 낚아지고, 와. 작년에는 한 50개 넘게 묻었는데. 이거는... 이거 끌잡아 내 부엉. 아, 이거 무을끄잡아 내 부엉을 따로 놔둬만. 네. 해볼까요? 예쓰. 잘. 잘. 난. 난 알겠다. 응. 배추는 언제 먹는데? 배추는? 응. 이 배추는 못먹는? 못먹나. 잘했다. 갑시다. 어, 가자. 이건 쓰레기 만들어라. 쓰레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쓰레기 만들어라. 아, 이거 그냥 걸어놓으면 이렇게 말라요? 어, 이러면 쓰레기 만들어라. 아이고, 무 도망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썰어가지고 절여야 되거든? 응. 무 몇 개 다 하는데? 중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응. 전체적으로 한 3시간 걸리네. 응. 앱 걸리네, 앱 걸리네. 한 2시간쯤 걸리네. 절여지 동안에 양념 만드는 거지. 절여지 동안에 양념 만드는 거지. 와, 한 달에 다 쓰렸네? 응. 이거 설탕 넣고 소금 넣고. 설탕 넣고 소금 넣고. 감자 뭐 있어? 응, 응. 얼마큼 넣었는데? 설탕 한 3숟가락. 이거 손으로 넣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거 손으로 넣어. 그래, 너? 응, 응. 이거 대충 뿌리고. 응, 대충 뿌리고. 소금도 몇 숟가락? 숟가락 해야 되나? 대충 해야 돼. 나는 숟가락 못한다. 그만히 대충 뿌리고. 응, 응. 이래가지고 젖을까지 나눠놓으면. 응. 지가 알아서 절여진다. 지가 알아서. 응. 어떻게 쓰는데. 장갑도 안 끼고. 안 끼고. 안 끼고. 또 시끄럽겠네, 뭐. 절여지면 시끄럽겠네, 뭐. 이렇게 한 2시간쯤 나눠 놓고. 이렇게 2시간 나누고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여진다니까. 나눠 놓고 이제 양념 만들어야지. 그럼 깍두기 맛있고 맛없고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맛도 있고 맛없는 거는 내가 모른다. ㅋㅋㅋㅋ baixiamo. 그러면 운이니까 재수가? 그렇지, 재수지, 뭐. 법칙을 아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다만 먹는대로. 공냥아 넌 아니? 너는 알아. 너는 알아, 공냥아. 너는 알그러 tutm,raham 좀 해놔야지. 공냥아 너 뭐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잘 거야? 응? 뭔 자세가 비슷한데 넌 아니? 주'. 깍두기김치 다 먹는데 찹쌀acht 죽을 써야 되는데 깍두기 김치 다 먹는데 찹쌀루가 죽을 써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전분가루 가지고 죽을 수가 할게요. 죽 쓰는 게 뭐예요? 이렇게 썰글라 하니까 마린 고춧가루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린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모든 걸 다 넣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죽을 쓰는 거야. 난 모르겠다. 죽 써보이소. 죽 써볼게. 응. 다 먹있어. 응. 여기 가루를 풀어가지고. 응. 한참에 딱딱 못 맞추고. 그래. 그럼 내가 덥자가 아니다. 됐어. 이렇게 끓이면 돼. 예쁘게. 끓을 때까지 이렇게 해줬을 텐데. 언제까지 졌는데? 뻑뻑해질 때까지. 뻑뻑해지는 게 뭐야? 그 빡빡해진다 하나? 뻑뻑해진다 하나? 뭐 말이 하든 한국말은 마늘까지 모른다? 아니 그래. 이거 한번 봐봐요. 빡빡해졌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다 넣어. 육즙 마늘로 한 4뿌리 깠어. 젓갈 넣어요? 네. 뽑아보이소. 우와 과감하게 봤네. 그게 끝이라? 젓갈은 무슨 젓갈이었는데? 메르츠 젓갈. 마늘 넣고요. 우와 고춧가루 대충 넣는 거라. 우와. 많이 들어간다. 우와. 그 말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다 섞였어요. 이게 절어지면 씻고가 끈적아. 양념에 묻히면 깍두기 끝납니다. 물을 씻고 재판에다가 10분쯤 물 빼가 왔습니다. 이제 양념을 버무리면 됩니다. 버무리지. 여기다가 일로 우리 정아 맛보는 사람. 자. 왜 엄마한테 깍두기 배우는 거 안 하고 자.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다 아따가는 거 다 아따가는 거 다 아따가. 맛있는 냄새. 밥먹어야겠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가? 맛바라고 깨별어 놓고 안 줘요. 밥 먹으면 더 무려주지 응 다 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마 하나 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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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나도 한 개 줘봐 한 개 줘볼게 눈이 번쩍지 이제 맛있지 신기하네 아니 어머니 왜 그래요? 물을 잘라가지고 소금물에 담가가지고 고춧가루 버무린 것 밖에 없잖아 왜 그래 맛있어 엄마가 농사에서 무가 맛있는갑다 무가 맛있다 맞지? 묵소 맛있네 이게 안 짜고 안 맵고 양념이 쫙 배어있네 희한하네 왜 마저 만드지 응 자달라가지고 고생했어 또 뭐였는데 어? 깨 깨여야 돼요 여기에도 뭐예요? 어? 응 김치 담으도 깨여야 돼 그럼 뭐 그럼 영상 찍는데도 해놓고 왜 안 가르쳐주고 아무 때나 팍팍 양념 넣는데 응 난 이거 생각해보니까 좀 이리 되겠다 싶었어 책에도 없고 단게도 없고 맛만 좋으면 되네 응 맛만 좋으면 되네 원래 엄마 맘대로 그래 이거 좀 가르쳐줘 내가 적을 때 아는 거다 이거 진짜 맛있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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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영상이라서 표현을 못하겠네 진짜 애연한 게 더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 이거 쓰려겠다 진짜 됐어 이게 끝이에요 응 이건 내가 혼자 살아도 담그겠다 틀림께네요 아 그렇게 보고 담가라고 응 영상 올려줬잖아 그래 맛있단 말 보고 담은 거라고 맛있단 말 맛있단 말 할머니 싸우겠지 잠타다 맞췄겠지 으아 으아 됐다 인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엄마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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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생할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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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고생했지 니가 고생했지 많은 거 알게 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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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흔히 어? 힘내가지고 다음 달에 김장해야지 응 해야지 엄마 보장이야 니가 먹으라 니가 섞어야 되니까 이거 또 시컨 섞다고 벌렁 자빠지지 말고 그러면 그 보장 내가 먹을게 응 그럼 오빠야 니가 해라 응 파이팅 응 날짜를 가르치줘 보고 놀러가야지 파이팅 놀으러 간다 오지 오지 한글자막 by 한효정